오늘도 빈집 보러 갑니다. 산속에 오래된 집이 한채가 있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름 같으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한겨울이니까 여름 같으면 여기 집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무거워져서 창이 특이하게 났어요. 이게 이 창의 용도가 뭔지 모르겠네. 그죠? 조그만 창을 내놨어요. 이 집엔 창이 많네. 여기도 창이 있고 여기도 창이 있고 여기도 작은 문을 또 만들어 놨어요. 뒤에 문을. 아...이건 뭐야? 이거 진짜 오래된 떡씨루다. 그죠? 떡씨루 떡씨루 옛날에 여기다 떡을 많이 해 먹었겠죠? 아따매. 벽이 한채가 날아갔습니다. 벽 한쪽은 날아가고 아...이 집엔 창이 굉장히 많네. 이것도 창이고 네... 지붕은 네...집이... 이 집은 좀 특이하게 지은 집 같아요. 여기도 창이 있습니다. 저기 앞집에 멀리 있는 개가 막 씻어도 된다. 진짜 이거 오래된 집입니다. 한쪽 벽은 무너져서 없어지고 아...이거 뭐... 벽을 희한하게 만들어놨네. 그죠? 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난 또 이런 집은 처음 보네요. 창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시골집에 옛날에 창을 많이 만들 이유가 있었나? 아...이 집은 그... 주인분이... 개성이 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지나가면서 azed 하하하하 그죠? 개가 막 씻어야 된다. 마저 전기는... 들어왔었는데... 하하하하 애가 여기서 자라서 집을 타고 집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건 뭐지 단지 안으로 나무가 자랐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 단지 안으로 나무가 자랐어요 희한하네 그저 나무가 단지를 물었어요 이게 와 대박 나무가 단지 밑에가 깨져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뚫고 올라왔겠죠 야 시원하다 그죠 이런거 보셨나요 나무 단지를 뚫고 나무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나무가 저기 물풀의 나무 인데 이게 물풀의 나무 거든요 이게 물풀의 나무가 빨리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이게 더디게 성장하는 나무 인데 아 이정도 칼나면은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을까요 여기 지금 물었어요 성장을 못해 가지고 아 이거 희한하네 그죠 오늘 샘발라 티비 여기 완전 옛날 집인데 지금은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샘발라 티비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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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